아.. 퇴근했다 바둑 아빠 왔다 그래 그래 아빠 왔다 아빠 여보 왔어? 아저씨 오셨어요? 아 요리 잘 있었어 오늘도? 아.. 네 어? 아빠 이거 뭐해요? 아 이거 나 오늘 회사에서 일이 밀려가지고 오늘 집에서 일해야 돼 갖고 온 거야 일거리가 갖고 온 거야 아빠 일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빠도 어? 회사원이라고 어.. 아저씨 아침보다 더 못생겨보여요 어..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어 여보 나 오늘 일이 너무 너무 밀려가지고 나 일해야 되니까 오늘 밥 안 먹을게 저녁밥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 오늘 일이 너무 밀렸어 아 요리야 오늘 아빠 일해야 되니까 아 오늘 아빠 방해하지마 응 알았지? 알았어요 알았지? 방해하면 안된다 진짜 네 건들지마 아빠 알았어? 알았어요 어 아저씨 파이팅 일하러 간다 엄마 응 원래 아빠 집에 한 번도 일 지고 와서 한 적 없잖아요 야 그러게 말이야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네 에이 아빠는 능력 없어서 일 안 시킬 거야 학교 학교? 회사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도? 어 아빠를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아빠 웬일로 저녁밥 가지고 왔고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튼 아빠 많이 시장하실 테니까 이 커피랑 빵이랑 아빠 일하시느라 힘드시겠다고 하고서 갖다 드려 알았어요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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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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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뭐하고 있었어요? 어 아무것도 아냐 아빠 일하고 있지 방금 이거 방금 뭐 아냐아냐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어 딸 왜 왔어 아빠 일할거니까 방해하지 말랬지 내가 엄마가 일하기가 힘들다고 커피랑 빵이랑 갖다 주라고 해서 어 갖다 주러 왔어요 아이 고마워 엄마도 도맡도 전해줘 알았지? 아빠 근데 진짜 뭐하고 있었어요? 아빠 일하고 있는거 안 보여 여기 막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쓰고 있잖아 글 쓰고 있어 컴퓨터 전화 중에 안 들어와 있는데 아냐아냐 부스로 쓰고 있어 부스로 제대로 어 방해하면 안돼 아빠 오늘 알았지? 알았어요 어 들어오지마 응 응 네 일해볼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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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허 어허 아 목말라 죽겠네 아버님 문 안 닫았어? 어 어 빨리 다 끝났어요? 아냐아냐 지금 물 먹으러 왔어 물이 좀 여보 물 한잔달라고 물이요? 어 아 일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아 지금 시간이 몇신데 안자고 있어? 요르랑 엄마는? 네 심한 날이라서 늦게 자려구요 안돼 오늘 빨리 자 오늘은 아빠 오늘 일해야 되니까 좀 늦게 자야겠다 오늘은 오 어? 같이 안자려고? 아 나 오늘 한 새벽에 끝날거 같애 이리 어디 자? 요즘에 나 피하는거 아니야 나 좀 서운해 아 뭐가 피해 나 지금 오늘 일 때문에 그런거라니까 진짜로 확실하지? 어어 아 오늘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먼지 올라가볼게 그래요 고생해요 어 빨리 침실에 가서 빨리 자 둘 다 빨리 가 빨리 가서 자 빨리 가서 자 아..알았어요 올라가올라가 너는 또 키 안클라 어? 빨리 올라가서 자 키 많이 컸어요 아 일곱살이면 어 더 큰 나이야 어 빨리 여보 빨리 자 어 여보 알았죠 어 빨리 여기로 들어가서 자 어 어 요리 빨리 누워 누워 어 어 오늘 아빠 일해야 되니까 들어오지 말았지? 어 아 늑대는 벌써 자고 있네 어 빨리 자 빨리 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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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빡이야 아 얘네 뭐 자기 행성 꿈꾸나 보네 애흠 얘네도 자고 아 여보도 자는가 음 응 자 이제 한번 일을 해볼까 음 음 안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따라 아빠가 엄청 엄청 수상한 것 같아 몰래 가봐야겠다 살금 살금 아빠 방에 왜 여자가 있지? 아빠가 바람을 피는 건가? 엄마 너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엄마야만요 무슨 일이야? 아니 난 너희 잘잖아 확인하러 왔지 아빠 커피 마실 겸 아 아 그래요?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자요 난 아 아빠 만나러 갈 테니까 엄마 여기 안에 들어가실게요? 응 안돼 안돼요 여기 안에 어 아빠가 어 뭐지 뭐지 바쁘신가 봐요 아이 커피만 두고 나올 거야 잠깐만 놔봐 아니 그래도 아 지금 뭐지 뭐지 집중하고 있어서 아 안돼요 안돼 요로야 잘 시간이야 빨리 자야지 비켜 안 안돼 여보 어 어 어 어 어 어 여보 여보하고 딸 안 잤어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해 아iern 이쁘 guarded 이쁘 문 열어 이쁘 이쁘 앗 clap 젤 오라 잠시 오랜만에 아 그니까! 내가! 아 여보한테 그런 취향이 있었단 말이야 결혼 때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아 그니까 내가 그니까 내가 아 그러니까 그게 아 내가 이번에 회사에 송년회를 하는데 아 계속 부장님이 나보고 여장여장 나한테 어울린다고 막 여장여장해서 아 송년회 때 뭐 웃겨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게 됐어 여보가 여장에 어울려? 아 몰라 그렇게 됐네 부장님이 날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.. 하.. 유로야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빠의 모습? 저는 이런 사랑은 아빠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 여여여 아이 그래도 약간 아 어울리지 않아? 유로야? 어 무표정이네 어 여보 아 그나저나 나 화장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이게 뭐예요 변태처럼 아 그치 그치 화장 좀 한번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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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가 없네 자 에이 진짜 우리 자기 얼굴 드리메 드리데 어 어 자 일단 입술부터 할게요 어 이쁘게 해줘 아이 그럼요 부장님 잘 보여야 되니까 아 아 아 느낌 이상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아 피자 피자 해봐요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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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이 피자 따라해보라고 피자 피자 아 아 이쁘다 음파음파 음파 음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마지막 볼터치 해야지 볼터치 아 그럼 연지곤지 찍어봐야지 아 이쁘? 어때 여보 이쁘? 이쁘? 어 이뻐 아 너무 이뻐 이뻐 이뻐?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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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재득대다 응 반성 오 뭐야 어 아 다 됐어? 아 이제 눈 뜯어 이제 거울 ella 줘봐 거울 어 봐봐 거울함 보게 어 어 어 아 왜 아빠 너무 이쁜데 왜 못났겼어 오우 어 진짜 이쁜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여자가 된거 같아요 여보 오우 어.. 요루언니 기 먹기 와idge여 아이적당히 좀 해요 애들 간 떨어지게써 아 여자같은데 좀? 우리가 더 여자같애? 뺑이 돌아볼게 여자같니? 여면 언니랑 뽀뽀할까? 자기가! 경찰 신고할거야! 늑대야 이러지마세요 아저씨 이쁜거같애? 이러지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늑대야 아저씨 어때? 어 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중성적인 매력이 좀 철철 슬리시키고 여자한테 중성적인 매력이 있으면 어떡해 아 여보 내 송류네 잘할 수 있겠다 좀 그치? 그쵸 평소에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변태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나 마을에요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요즘은 뭐 평소대로 그냥 가도 될 거 같은데 뭐 뭐요? 내 취향을 좀 찾은 거 같아 요로야 아니 이 정도면 깐다삐아 행성에 깐다삐아 코리아 정도는 되겠는데? 어 그래? 니네에 대해서 좀 먹히는 얼굴이니? 미스 깐다삐아는 되겠는데요? 아 그래 아 아 어 내일 아빠와 송년회 가서 잘하고 올게 아 평소에도 이러고 다녀야겠다 이제 그치 요로야 어 엄마 엄마 어 우리 새오빠 찾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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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은 생각인 거 같아 처음으로 공감된다 야 아 약간 좀 내 취향을 찾은 거 같아 음 어헝 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이 애들아 정당히 하라고요 애들아 이제 자자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자자 애들아 애들아 코 자야지 코 자자 코 자자 귀여운 거 같은데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가 진짜 이장해 어 아빠가 진짜 이상해 니네 아빠 얼굴이 생각나 하하 자꾸 몸이 빨개지는 거 같아 어머어머어머어머 애들아 잘자고 있나봐야겠네 요로야 진덕 오늘 엄마랑 같이 잘까 어 절이 가 어 엄마랑 같이 잘 밟게 잘 가 ёр어 어헥 여보소 하하하하 하하하하 컷 하하하하 아니 재미있다 Okey 재밌다 Lo nominee 너무 마不到 어 진짜 아 진짜 맛있는데? 진짜로 트문에 요정 크으으으으으으으ㅜ 뭐지 어 진짜 맛있는데 그치 한껏